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호입니다. 주식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이 24일 연휴가 끝나는 날이죠. 내일부터 또 다시 한 주가 시작이 되는데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어요. 특히 오늘부터 보면 마이너스 20도까지 이렇게 서울 경기 지역에 내려가는 그런 상황인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연휴 전날 장마가 부회 제가 영상을 올려 드렸어야 되는데 몸살기가 있어가지고 혹시 코로나인가 하고 또 검사를 받아 봤는데 코로나가 아니었어요. 그냥 몸살기가 있어가지고 조금 좀 열도 있고 이렇게 몸 오한도 나고 그래서 올려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이번 주 우리 증시가 또 어떻게 될지 또 그리고 우리가 휴일이었었죠. 지금 어제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또 미국의 선물지수 유럽 증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먼저 아시아 증시를 보자고요. 아시아 증시 보면은 일본은 지금 휴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다른데 중화권이죠. 대만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뭐 전체 이렇게 보면은 홍콩 다 휴장인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 일본의 니케이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1.46%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어제 어제죠 월요일날 어제 같은 경우에 1.33%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이틀 연휴하는 동안에 일본 증시는 어제 1.33% 오늘 1.46% 둘 합치면은 약 한 2.8%나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증시가 지금 보면은 미국 증시가 여기에서 어제죠 0.76% 간밤에 보니까 다우가 0.76% 나스닥이 2.01% S&P500이 2.01% 상승폭이 굉장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쎘어요. 그리고 특히 이게 보면은 금요일날 금요일날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1.0%나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오늘도 이게 0.76%죠. 오늘이라는 것은 간밤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S&P500 같은 경우가 간밤에 1.19%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금요일날이 1.89%나 이렇게 상승을 했고 또 다우지수도 2.01%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금요일날은 무려 2.66%나 이렇게 상승을 했으니까 이틀 연속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3대 지수는 연속으로 이렇게 상승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일단 차트를 한번 보면은 다우지수가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S&P500도 다시 또 전 고점을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4,019.81로 이렇게 마감을 했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게 보니까 또 이렇게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5.01%나 이렇게 상승을 했고 거기에다가 또 자동차 제조업도 6.09%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도체주라든가 이런 게 다 올랐어요. 이게 보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일단 이렇게 자동차 주가 올라갔잖아요. 7.74. 테슬라가 7.74%나 반등이 나왔어요.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애플. 애플은 아무래도 기술주 쪽이니까 애플이 2.35%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애플과 테슬라 이렇게 상승을 한다. 자 이것이 이제는 서서히 중국 쪽에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둘 다 중국의 악재 때문에 급락을 했었죠. 애플은 폭스콘의 생산 중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제 제대로 제품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실적이 악화되고 이런 상황이었죠. 매출이 둔화되고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로 상하이 공장이 폐쇄가 되면서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공급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에서 굉장히 타격을 입으면서 이렇게 100불 가까이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좀 회복돼 가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일단 뭐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그 미국의 3대 지수 이렇게 그 상승하고 있는 것은 어 지금 그 연준에서 어 일단 자 금리를 인상 속도를 아 여기에서 늦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그 시장은 바라보고 있죠. 연준에서의 금리 인상 지난번에 0.75% 인상을 하다가 연속적으로 그다음에 0.5% 이렇게 인상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기준금리가 현재 4.5%인데 이번에 그 FOMC 회의에서는 0.25% 이렇게 그 이 정도로 이렇게 그 인상하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4.75%가 기준금리가 되는데 연속 두 번이나 금리를 인하를 하고 있다. 소위 말해서 속도 조절을 들어가는 그러한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그 시장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두 번 연속으로 이렇게 나간다. 그리고 나서 또 올 봄 이제 뭐 지금 1월이니까 지금 뭐 31일 하고 그리고 또 2월 1일 날이 이제 FOMC 회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올 봄 정도면은 금리 인상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렇게 그 바라보면서 기사를 내보내고 있어요. 이게 금리 인상 여기에서 중단. 이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또 연준에서는 말이에요. 올 봄에 금리 인상을 중단을 하기 전에 또 뭔가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죠. 그래서 지금까지 금리 인상 이것을 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의 소비라든가 또 물가 상승이라든가 또 노동에 대해서 얼마만큼 여기에서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또 물가 상승에 어느 정도 그 둔화를 가져왔는지 이런 것을 논의하기 시작을 할 거다. 이렇게 그 뉴스를 내보내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은 어떻게 보면 환호하고 있죠. 결국은 역시 2022년도에는 금리 인상으로 고통스러웠지만은 2023년도에는 금리 인상이 결국은 여기서 끝이 보인다. 터널 끝이 보인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말이에요.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도 한 0.25%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99%로 보고 있다고요. 지금 2월 1일 이렇게 이제 FOMC 회의를 하고 해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뭐 일단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다가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 이게 이제 올 봄이죠. 올 봄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뭐 5월 이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벌써 6월 가면은 초여름이 시작이 되잖아요. 6월 7월. 그러니까 이때 이전에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 이게 하나의 호재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호재가 또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 호재가 뭐냐.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이 말이에요. 이 제로 코로나. 자 지금까지 보면은 이 제로 코로나 이 정책으로 계속 쏘다 보니까 뭐 공장을 폐쇄한다거나 아니면은 한 도시를 봉쇄한다거나 이러면서 결국은 이 상하이 상하이 이렇게 해서 도시 봉쇄하면서 결국은 폭스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테슬라 공장들 다 소비되면서 생산이 제대로 되지 못했죠. 그런데 결국은 제로 코로나 이것을 이제 폐기를 해버렸어요. 폐기. 자 폐기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는 굉장히 증가되고 있죠. 그렇지만은 일단 여기에서 이것이 여기에서 감염이 끝나가면은 일단 이제 뭐 여기서 고점을 찍고 여기에서 이제 서서히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은 어느 정도 여기에서 이제 경기 회복의 가능성이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그리고 중국 보건 당국에서 말이에요. 정점은 지났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의 질병 통제 예방센터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 중국 인구 전체 중에서 80%가 감염이 됐다. 야 14억 인구의 80%가 감염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거의 뭐 전체가 감염이 됐다. 이게 20%가 감염이 안 됐다는 얘기에요. 자 우리도 지금 5천만 명 중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3천만 명이에요. 3천만 명 여기는 이제 비공식적이죠. 우리가 3천만 명 이거는 이제 그 pcr 검사라든가 병원에서 검사받은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 코로나 확진자로 이게 정리된 그 인간인 인원들이고 그리고 나머지 아마 검사 안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따지면은 코로나 확진 됐지만은 뭐 자영업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또 뭐 일용직 노동 뭐 하시는 뭐 이런 분들 따지면은 이게 아마 3천 5백만 이상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여기에서 3천만 명이면 60%에요. 6,5,30 그러니까 60% 이상 됐다는데 지금 중국이 80%라고 실제로 그 중국 보건당국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제 거의 끝이 와가지 않았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이제 리오프닝이 이제 시작이 되겠죠. 리오프닝이라는 것은 경제활동체계인데 이것 때문에 결국은 애플이라든가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이런 상황. 테슬라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7.74%나 이렇게 그 급등을 하는 이런 그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기술주가 2%가 상승을 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알파벳이라든가 메타라든가 뭐 다 상승을 했어요. 특히 메타 같은 경우에 메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을 얘기하죠. 2.8% 이 정도 이렇게 그 상승을 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국제 유가를 한번 보자고요. 자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0.02% 하락을 했네요. 81불 62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서부 텍사스 중진류에 이어가지고 브랜트류. 브랜트류는 0.64% 상승을 했네요. 그래서 88불 19달러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 지금 뭐 미국의 선물지수라든가 또 이렇게 그 유럽증시 한번 먼저 보죠. 자 유럽증시를 보면은 유럽증시 보니까 영국이 0.37% 지금 하락이에요. 거기에다가 독일도 지금 0.2% 하락. 프랑스만 0.08% 플러스네요. 유로스탁 50이 0.11% 하락. 그리고 뭐 나머지 전체가 지금 하락 중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증시가 좀 약세 지금 전체가 지금 뭐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 보시면은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미국의 선물지수를 보니까 미국의 선물지수 역시 또 이렇게 그 하락이에요. 지금 보니까 지금 다우 나스닥 S&P500 이틀 동안 이렇게 그 잘 올라가던 것이 지금 보면은 다우의 선물이 마이너스 0.12% S&P500 이 마이너스 0.16% 그리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0.28% 이렇게 그 하락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연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그 상승을 하던 것이 지금 그 미국의 선물지수 하락하는 것을 보면은 조금 좀 이렇게 그 쉬어가는 장세가 되지 않겠냐.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증시를 봅시다. 자 우리 증시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연초부터 지금 뭐 이렇게 그 연초 이틀 동안은 하락을 했다. 자 그다음부터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2,400포인트 장중까지 찍었습니다. 장중에. 자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1월 효과가 아주 톡톡하게 나타나고 있죠. 1월 효과. 그렇지만은 뭐 이게 설 연휴 전에 이틀은 조금 좀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그 이틀이 17, 18일 날은 이렇게 그 하락을 했는데 뭐 그렇다고 그 후에 뭐 이렇게 그 연이어서 이틀 동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결국은 이렇게 그 연휴 이전에 상승 마감을 했죠. 자 여기에서 뭐 뭐니 뭐니 하더라도 일단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를 이렇게 끌고 온 소위 말해서 1월 랠리를 가지고 온 이렇게 그 주인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와 가지고 2023년 1월 들어와 가지고 지금 매수한 거가 4조 3천억이에요. 자 엄청나게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그 매수를 했는데 이 매수한 이유가 다른 것보다도 자 일단은 그 연준에서의 금리 인상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그리고 또 이렇게 그 금리 인상의 그 일단은 정점에 와서 결국은 인하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겠냐. 이런 그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들의 그 자금이 한국을 위시해 가지고 신흥국 쪽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특히 한국 증시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이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굉장히 그 많이 들어온 이런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설 전에도 우리가 이렇게 그 보면은 외국인들이 2천 그 3백억을 매수를 하면서 또 기관도 뭐 이렇게 그 매도하다가 매수가 많지는 않아요. 91억을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0.63% 이렇게 그 상승을 한 이런 그 상황이에요.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일단 그 연휴 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23일 24일 월요일 화요일 휴장을 했지만은 미국이라든가 또 일본이라든가 선진국 이런 데들 제가 이렇게 그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다 상승을 했어요. 뭐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가 또 이렇게 그 자동차 운송 이쪽에 이때 뭐 다 이렇게 그 상승을 했어요. 뭐 심지어 일본도 지금 연속으로 상승을 했고 미국도 연속으로 이렇게 그 상승을 한 것이 바로 금리 인상 확대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이라 이렇게 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그 추가로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틀 조정받고 다시 또 이틀 강하게 나오면서 연휴 이후에 야 이게 추가로 상승하면서 과연 또 2500포인트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또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일단 외국인들의 손에 따라 달렸어요. 외국인들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들어와 준다면은 이게 2500포인트까지 끌어올릴 가능성 거기에다가 또 환율 환율이 지금 안정화를 좀 찾고 있어요. 지금 뭐 지난 금요일 날 3원 40조 원이 이렇게 그 상승을 했지만은 결국은 1235원 1300원 이하에서 지금 여기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이렇게 그 뭐 투자하기에 좋은 그런 그 상황이죠. 이게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면은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환차 손을 잇게 되고 내려온다면은 환차 이익을 잇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과 환율 이거는 우호적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이제는 실적 시즌이란 말이에요. 실적. 자 실적 시즌. 자 지난번에 우리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했어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의외로 이게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래도 이 반도체 경기가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2024년을 보고 이렇게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주가는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여러분들이 이게 보니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그냥 뭐 엄청나게 매수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도 그죠. 외국인들의 매수 뭐 아주 엄청 들어오고 있고 거기다 LG에너지솔루션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아주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란 그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그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과연 여기에서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 이란 그 상황인데 이 실적이 지금 2022년도 4분기죠. 4분기에 그동안에 여기서 인플레이션의 문제라든가 또 한국이 수출이 이렇게 제대로 되지 못하다 보니까 무역수지가 지금 현재로서 적자예요. 그러니까 무역수지 적자라는 것은 수입보다도 수출보다도 수입이 많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반도체라든가 이렇게 주력수출품의 이렇게 가격이라든가 또 가격도 이렇게 하락하고 거기에다가 수요도 감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대로 수출되지 못하고 제값도 받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무역수지가 적자가 낮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이렇게 실적 발표가 있는 상황인데 과연 또 지금 현대차 지금 실적 발표가 되는 거 보니까 현대차도 있고 이번 주에 삼성전기도 있고 뭐 이런 다 대기업들이죠. 이게 삼성전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도 지금은 굉장히 낮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실적이 둔화됐는데도 치고 갈 수 있는 건가. 여기에다가 이게 조금 좀 염려스러운 면이 있고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우리가 26일이죠. 26일이면 내일 모레 내 지금 목요일인데 26일 날이 여기에서 4분기 우리가 작년이죠. 4분기 경제성장률 GDP 발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GDP 발표가 있는데 예상이 아마 0.2% 정도 여기에서 감소했을 거다. 그러니까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경제성장률이 분기별로 마이너스가 된 것은 지난 2020년 2분기죠. 우리가 2020년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그때요. 그것 때문에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이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이번에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GDP 마이너스 성장에다가 거기에다가 또 기업 실적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기업 실적 발표가 이것이 시장의 예상보다도 굉장히 좋지 않을 이런 것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쇼크죠. 워닝 쇼크 이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주가가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것이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다 어디에 따라 달렸나. 일단은 외국인에 따라서 달렸습니다. 만에 하나 외국인들이 이것을 실적 그리고 또 GDP 경제성장률 이런 것들을 다 여기에서 감안을 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치고 올라가겠지만 만에 하나 그것이 발표가 나가지고 외국인의 매도가 된다면 아마 지수는 조금 조정이 오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너무 지금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긍정적. 그것보다도 그러니까 조금 좀 지금 1월 효과가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1월 달이 지금 보면 5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25, 26, 27 그리고 30, 31일 1월 효과는 톡톡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연 2,500까지 올라가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좀 무리고 1월 달에는 반등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나오면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지 않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가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조정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접근을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봐야 될 것은 외국인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외국인이 매수세가 계속 들어와 준다면 지수는 갑니다. 그런데 일단은 긍정적인 상황이에요. 이게 추가로 아마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스템 임플란트. 오스템 임플란트가 지금 보면 지난 금요일 날 급등을 했어요. 여러분들 오스템 임플란트. 오스템 임플란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보면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틀 동안 지난 금요일 날 8.5% 그리고 19일 날 목요일이죠. 7.16% 그리고 수요일 날 2.42% 그냥 쭉 댕겨 올렸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주가가 제가 그런 설명을 했죠. 주가가 20일 이동 평균선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주가가 좀 눌러줬다. 여기에서 5보 때문에 급락을 했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기간 조정을 조금 이렇게 해서 너무 갑자기 올라왔기 때문에 바닥에서.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이것은 거래량이 터지면 주가는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급등을 했어요. 이틀 동안에. 쭉 댕겨 올리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계속 보셨겠지만 강성구 펀드에서 오스템 임플란트 경영진하고 만나서 요구사항이 여기에서 발표됐어요. 여기 보면 국내 1위 치과용 임플란트 업체 오스템 임플란트 매출이 연매출 1조예요. 강성구 펀드 행동주의 펀드가 일단 여기에서 이사회 구성 이것을 비롯해서 내부 시스템을 바꾸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나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일단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글로벌 경쟁사 대비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3대 주주 강성구 펀드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그 내용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일단 글로벌 전 세계 4위 업체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그리고 또 국내 1위 업체인데 주가가 지금 현재로서 이걸 봐가지고는 글로벌 평균 대비해가지고 44%가량 낮다. 글로벌 여기에서 따지는 것은 펄 로 따져요. per. 여러분들이 제가 per 많이 가르쳐드렸죠. 이게 14.2배인데 오스템 임플란트가 글로벌 임플란트 업체 평균이 25.3이에요. 거기 대비해가지고 44%가량 저평가다 이거예요. 그리고 스트라우만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 1위 업체인데 거기에서 퍼가 34배예요. 34배 이거 대비해가지고는 여기에서 굉장히 2. 몇 배 정도 이렇게 낮는 2배 이상 낮은 저평가된 그런 상황이다 이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기 보면 지금 현재 가격 대비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 더 가야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주가다. 지금 뭐 여기에서 14만 원에서 여러분들이 14만 원에서 2배다 그러면 약 한 30만 원이에요. 그렇죠? 30만 원. 뭐 5배다. 그러면 얼마예요? 70만 원이에요? 70만 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30만 원 이상 최대 70만 원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0조. 지금 5배 가면은 시가총액이 현재 2조인데 5배 가면 10조의 가치를 가져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성분 펀드 측에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네들이 지금 3대 주주로 올라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공격을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요구하는 게 뭐 내부 통제 미비 비효율적 종속관리회사 최대 주주 등과의 거래 등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들이 뭐 뉴스 한번 쭉 다 읽어보세요. 이거 제가 다 읽어드리질 못하니까 검색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러한 요구사항이 쭉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스템 임플란트는 오스템 임플란트대로 일단 로펌을 3곳인가 선임을 해서 지금 최대한 방어하고 있다. 뭐 그런 뉴스를 봤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찌 됐든 간에 여기에서 이제 경영권 분쟁. 제일 저게 경영권 분쟁이에요. 일단 뭐 오스템 임플란트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철제가 실적이 일단은 따라주고 그렇죠? 실적. 실적이라는 게 두 가지예요. 매출. 매출과 이익이에요. 영업이익. 자 영업이익. 매출이 1조고 영업이익이 2조에요. 아 2천억이에요. 거기에다가 순이익이 뭐 천억이 정도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여기에서 바로 이게 경영권 분쟁이잖아요. 그렇죠? 경영권. 자 경영권 분쟁에다가 또 하나 보면은 뭐 중국에서 뉴스 계속 들고 있죠? 중국에서의 입찰. 이게 지금 뭐 최고로 많은 그러한 물량을 따고 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자 이런 호재거리를 해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최소한 한 30만 원 정도는 강성부 펀드에서 5배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30만 원 정도는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갑자기.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무작정 가지고 있다가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일단 가지고 있는 물량의 최소한 뭐 4분의 1 4분의 1 내지 한 3분의 1 정도를 얘기해서 좀 줄여요. 현금. 자 현금화를 좀 시키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 30만 원에서 50만 원 해가지고 와 지금부터 가는 거 안 그렇다고 올라가다가 이게 갑자기 또 여기에서 수익 실현하는 주위 말해서 차익 실현이죠. 그런 세력들이 있다고요. 차익 실현 세력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다시 또 여기에서 조정이 들어와요. 이게 계속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기로 가지고 가시는 분이라도 쭉 가지고 가는 것보다도 비중을 좀 줄였다가 여기서 다시 조정받을 때 재매수에서 이 주수 이 주수를 늘려라. 주수를 늘리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주수를 늘리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백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백주 중에서 뭐 얘기해서 뭐 30%를 팔았다. 그럼 한 30주 팔았어요. 30주 팔았는데 다시 여기에서 팔았는데 내려오면은 여기에서 다시 뭐 35주를 그 돈으로 아니면은 뭐 40주를 살 수 있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바로 뭐 110주라든가 아니면은 35주 하면은 105주가 된다거나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주수를 늘려나가는 이러한 전략으로 가시는 것도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가다가 조정을 받고 가지 그렇게 계속 올라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참고해 가지고 대응을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제가 생방송에서 유튜브에서 보면은 생방송을 계속해요. 그때 계속 이걸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저도 그 이날 이날 생방송할 때 최소한 뭐 4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는 일단 현금화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금화. 그리고 나서 조정이 오면은 여기에서 다시 사자. 그리고 뭐 올라가면은 나머지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뭐 3분의 2라든가 아니면은 4분의 3이라든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보유.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고 욕심내다가 이렇게 해서 또 내려오면은 아이고 팔 걸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전략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생방송에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그 방송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럼 생방송은 몇 시에 어디서 합니까? 자 여러분들이 먼저 와가지고 유튜브를 먼저 배우. 저게 유튜브에 들어오셔가지고 일단 그 여기에 구독을 먼저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가 여기 있어요. 여기 화살표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화살표 누르면은 카페가 있어요. 카페 가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카페를 가입하신 후에도 여기에서 그 pc로 또 카페에 접속을 하세요. 왜냐하면 무료로 또 다운받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다음에서 안정모의 주식투자 이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은 여기에서 그 카페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카페에 가입하고 그 다음에 무료 카톡방이 있는데 여기는 무조건 들어오세요. 돈 안 내는데 제가 추천하는 종목의 매수가라든가 매도가 매매 전략 이런 것들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오스템 임플란트 관련도 계속 제가 카톡에다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이 보면서 또 이렇게 들으면서 매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또 이렇게 무료로 다운받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빅데이터 매매 프로그램 이런 거 무료로 그냥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 2버전이 있고 1버전이 있고 2버전이 있는데 2버전이 곧 나오면은 여기에서 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무료방송은 말이에요. 제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9시에서부터 오후 3, 30분까지 이렇게 무료로 리딩을 해드려요. 무료리딩. 여러분들이 유료 사이트 유료리딩 하는 데 가면은 여러분들이 유료리딩 여기에서 월 아마 88만 원의 회비를 내야 될 거예요. 여기에서. 문자나 카톡도 33만 원입니다. 제가 방송하던 데가 한국경제TV 여기에서 방송을 했는데 그리고 또 SBS CNBC 여기에 방송했는데 88만 원 회비 내신 분들이 제 방송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무료야 공짜예요. 공짜로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괜히 여기서 돈 주고 들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자기가 꾸준히 들으려고 하면은 돈을 벌려고 하면은 자기의 매매 원칙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그냥 방송 들으세요. 아셨죠? 이게 보면은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게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 이것을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죠. 그러면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시고 이렇게 무료 리딩 잘 따라하세요. 그다음에 이게 광고 잘 봐주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은 누구나 다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종목. 종목을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셈 임플란트는 이거는 뭐 고런 식으로 대응해 나가시면 되고 제가 생방송에서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서 매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종목이 지금 보면은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 자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제가 항상 그 매매 원칙 강조하는 거 이것에 이 원칙을 잘 지켜셔야 돼요. 이 원칙이 뭐냐. 첫 번째 21 이동평균선이 우상향. 이게 이제 우상향. 이게 보면은 많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이게 보면은 이중바닥을 이렇게 형성해서 이중바닥. 이중바닥을 형성했을 때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데에서 살 때가 제일 싸게 살 수 있다. 이것도 세 번의 분할 매수하면은 이런 거가 여기에서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그 21 이동평균선 이렇게 그 우상향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눌림목. 눌림목이라는 것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눌러줬을 때 눌림목. 여기 보면은 이제 CCI9이 과매도 구간 들어왔을 때 이런 데가 눌림목이에요. 이런 데 이런 데 다 눌림목의 상황이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데 오면은 여기에서 세 번의 분할 매수.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의 분할 매수하고 주가가 올라가면은 두 번의 분할 매도. 그 다음에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도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내려온다. 그러면 손절. 이러한 원칙을 잘 지키면은 여러분들은 수익 낼 확률이 85% 그리고 한 달에 한 5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원칙이 제가 계속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여기 보면 이중바닥 형성. 제가 이중바닥 이렇게 할 때 우측이 우상형, 우측이 상승한다거나 아니면 최소한 같아야 된다. 이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주가가 하락하는 형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원칙을 가지고 반복해서 계속하면은 여러분들은 월 500만 원 이상 마우스 하나 가지고 평생을 여러분들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항상 한 손에는 차트, 한 손에는 재무제표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꼭 볼 줄 알아야 돼요. 재무제표 못 보면은 여러분들은 차트와 재무제표는 꼭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못 보고 그냥 남한테 뭐 사요, 뭐 사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돈 다 잃습니다. 아셨죠? 재무제표 보는데 이 두 개는 꼭 보라고 그랬어요. PBR, Price, Book, Value, Ratio. 이거는 3 이상이면은 고평가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는 3 이하인 것으로 해라. 그리고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굉장히 저평가죠, 1.96이니까. 그리고 퍼, 이거는 10 이상은 고평가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는 10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게 저평가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매매를 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저평가니까 투자해도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여러분들이 항상 자기가 투자하든 매매를 하든 재무제표는 꼭 볼 줄 알아야 돼요. 매출이 3,400억, 3,300억, 4,800억, 5,000억. 매출이 쭉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영업이익이 465억, 438억, 967억, 1,037억. 매출도 쭉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또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영업이익률 보니까 20%,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20% 좋죠. 그다음에 ROE, 자기자본수익률 28%,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PBR, Price, Book, Value, Ratio, 주가순자산비율이에요. 이거는 주가가 3만 8백 원이야. 여기요. 이거를 나눠줘요. 뭘로? BPS, 한주당 자산가치. 1만 9,979, 1만 9,979 이렇게 나눠주니까 1.54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숫자가 나오고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다음에 퍼, Price, Earning, Ratio, 주가 수익률이에요. 주가가 3만 8백 원이에요. 이걸 나눠줘요. 뭘로? 여기 보면 EPS, 한주당 벌어들이는 돈 4,963, 4,963 이렇게 나눠주니까 여기 얼마예요? 6.2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을 하고 또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일단 매매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는 거 실전매매. 실전매매하는 거가 자기가 직접 매매해서 수익을 내는 게 실전매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3천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세수를 나누라고 했어요. 1차 40% 이렇게 여기서 다시 1차는 40%를 매수를 합니다. 40% 작으면 4,30이 1,2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2차 30% 3,3은 9,900만 원이에요. 900만 원. 그 다음에 3차 30% 3,3은 9,900만 원. 이렇게. 그럼 여기서 1차를 매수라는 거예요. 1차. 1차 매수 1,200만 원을 사요. 1,200만 원을 샀는데 주가가 여기서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면 당연히 팔아야죠. 추가 매수하지 말고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매도. 그 다음에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량 아니면 고점에서 꺾이면 전량. 이게 올라가면 한꺼번에 다 살 수도 있어요.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되고 그러면 그때 가서 자기의 원칙을 세우세요.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오면 돼요. 그런데 이게 대개 보면 고수들은 이렇게 분할 매수하는데 하수들은 한 번에 다 산다고. 올라가면 수익이 많이 나지만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손절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수와 고수 사이는 진짜 백지 한 장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하느냐 안 하느냐가 하수와 고수 차이입니다. 자, 이번에 올라갔지만 이번에는 내려와요. 이렇게. 주가가 1차 매수하고 나서 이렇게 계속 내려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5% 이렇게 내려오면 2차 매수합니다. 2차 매수. 여기에서 2차 매수. 그럼 마이너스 5%가 또 내려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3차 매수합니다. 이렇게. 3차 매수. 그럼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가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걱정 없는 게 이렇게 예비자금이 있잖아. 그러니까 더 살 수 있는 자금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돼요. 그래서 항상 주식은 심리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7기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세 번의 분할 매수 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세 번의 분할 매수하는 후에 이렇게 올라가면 똑같아요.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량. 이렇게 매도하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그런데 여기서 세 번의 분할 매수 했는데 주가가 계속 밀린다. 이렇게 밀리면 이렇게 마이너스 5% 밀리면 여기서 손절 이렇게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분할과 그다음에 손절. 이게 여러분들이 이 주식시장에서 핵폭탄 보다도 더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무기다. 강한 무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다음에 보면은 LF라는 종목이 있어요. LF라는 종목. 자, 여기도 보면 이중바닥이 이렇게 형성했어요. 그렇죠? 이중바닥. 이중바닥 형성했을 때 여기서 샀으면 싸게 사잖아요. 그렇죠? 제일 바닥에서.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이 이중바닥 한쪽이 올라가든가 아니면 최소한 갔든가. 내려오는 거 이런 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중바닥. 여기서 이렇게 21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다 눌림목, 눌림목. 이 눌림목에 보면은 이런 데 과매도 구간이에요. 이런 데. 과매도 이게. 여기서 사든지.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과매도 구간에 막 들어오려고 그래요.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마 더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데서 세 번의 분할 매수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내려오면 손절. 이렇게 매매를 하는 방법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자기의 원칙을 가지고 매매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리고 하여튼 공부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다른 것보다도 뭔가 교과서가 하나 있어야 돼요. 여기 주식실전투자비법이라는 전자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기에 누르면은 이게 전자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프로그램이 다 읽어져요. 여러분들이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전자책으로 읽으면은 이게 이어폰도 다 읽어서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다니면서 습관을 시키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11장까지 있으니까 아셨죠?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